5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신성 st 급등 나온 다음에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일날 21일 날 급등 나왔다가 마이너스 로 마감했구요 주말까지 빠졌습니다 자 4점에 갈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구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게 뭐냐면 자 이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그 다음에 뭐 단기 과열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 데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자 급등 주가 이거 잖아요 급등 주도 이런 이제 그 지정되거나 이런게 많이 붙는데 공시가 나잖아요 자 이거 뭐냐 먼저 단기 과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주의 그 다음에 경고 다음에 위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30분 단위로 보통 거래가 되거나 신용을 쓰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가 정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 개인 투자자 분들만 신경 씁니다 여러분 거래하기 힘들어 지잖아요 그죠 세력들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왜 개미가 안 붙잖아요 급등 주인데 개인들 참여가 저조해 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30분 단위로 거래되거나 레버리지 못 쓰고 거래가 정지 되어버립니다 새로 뜨머 스택 챙기는 거죠 돈을 개인들만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정된다구요 추세가 안 바뀝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두번째 일과성 입니다 세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 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정되거나 뭐 거래 정지 됐다고 여러분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고 중립적인 재료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 st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바닥을 기는 걸 보고 저것도 특급 이슈가 또 있었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세력들한테 들은 자 그래서 1월달 쯤에 이거 매수 신호 드렸어요 언제였냐면 계속 옆에서 기저 1월달 쯤에 신호 드렸던 시점이 최초의 언제냐 자 1월 22일입니다 자 바닥이 어쩌 완전히 25,000원 때 계속 그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이죠 30만원 정도 거래됐어요 2 3일에 걸쳐 매수를 했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자 들고 있었는데 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 언제 팔았느냐 22일 날인가 고점에서 굉장히 거래가 터지면서 자 그날 밀렸죠 그날 제가 아침에 미리 신호를 얻습니다 신성 st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과열 조짐이 있기 때문에 7만 3천원에 매도를 걸어서 체결을 시켰어요 자 1월달에 사서 딱 한 달 만에 2 3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2만 5천원 때 7만원 때 매도 자 이렇게 신성 st 매매하고 나왔는데 조만간 이거 2차 매수 나갈 겁니다 왜냐구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이미 한번 뚫었죠 여기가 3만 7천원 때 얻고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보통 여기서 쉬는데 얘는 이게 뚫는 다음이셨어요 에너지가 축적이 됐다 폭발한 거죠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끝내진 않아요 여기서 2차 매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제가 보고서 자 중장의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성 st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신 종목이 됐는데 거래도 많이 터지고 자 영상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t 신성 st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번째 차트 자 대형전략이죠 네번째 제가 리포트를 2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힘들죠 종목 찾는거 좋은 종목을 찾아도 타점이 어렵잖아요 자 이 리포트 안에 모든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들어가 있고 타점도 들어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종목 발굴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신성 st 여러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2차전지 자동차 it 반도체 자 역시 2차전지 쪽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자 2차전지 부품사업 날개 33년 매출 1조기 대 자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신성 st 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작년에 공모작업 역의로 배 땡 했거든요 북미 공장에다가 2025 는 굉장히 중요한 해죠 왜 ira 가 발휘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제안 이라든지 해외 우려주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북미산 강물이나 부품을 쓰지 않으면 미국에서 전기차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수위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성 st 최대 수요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내 메이저 배터리 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의 sk 연 배터리 사의 최대 공급사 다 연평균 수주장고 19.2%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ira 입니다 국미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가 기대되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성 st 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찍는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자 이 바로 에코 프로 입니다 나중에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양극재 밸류 체인 수직 계열화 k 배터리 고성장 자 공장을 짓거나 설비 들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포항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요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배터리 핵심 원자재 해소하고 다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 하는 완결적 순환 체계 폐배터리 분해 전구체 리튬 전환 공정 양극재 생산 가스 공급 일련의 가정을 수십 계열화 했습니다 리사이클링 전구체 수산화 리튬 양극 지역의 올이 작년에 상장에 대거 풀이 머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모두 포항에 몰려 있다 현재 에코 프로가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은 포항에서 원스탑 솔루션 입니다 원스탑 서비스 양극재 자 세계 최초에요 엄청 효율성에 뛰어납니다 이거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요 공장도 새로 짓고 설비도 드리고 그래서 자회사 상장을 시켰죠 에코 프로 머티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두번째 m&a도 하게 됩니다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완결 짓기 위해서 좀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인수해 될 기업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작년 9월인가 10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올 초에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m&a 팀 꾸렸죠 대표 직속으로 1조 돈을 만들어 놨습니다 베팅 머니를 자 그래서 m&a 대상을 찾았는데 아 1호 기업이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신성 sd 입니다 자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2월이었다가 뭐 가격 협상 이런 문제 때문에 사물로 딜레이 됐는데 자 신성 sd 자회 모 회사 신성 델타 테크가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작년에 이번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초존도체 이슈가 있었고 sd 상장입니다 초존도체 자회사 중에 lns 벤처 캐피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터매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지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간 겁니다 컨터매니지 연구소가 lk-99 라고 상원초돈 대체로 개발했었죠 라고 주장하는 거죠 상원초돈 도체 아직 검증이 안 끝났으니까 자 근데 신성 델타 테크가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간 거지 초존도체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3월에 신성 델타 테크가 미국에 있는 초존도체 기업을 인수하게 돼요 아직 기업면 까지 제가 파악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수자가 어떻게 말할까요 신성 sd 를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에코 프로에다가 세 기업이 관련된 어마어마한 일정입니다 3월달 일정 신성 델타 테크는 미국에 있는 초존도체 기업을 인수하게 되고 그 인수 자금은 신성 sd 를 에코 프로에 매각하면서 마련하게 됩니다 에코 프로는 마지막 퍼즐이죠 클로스 드롭 에코 시스템 이걸 완결 짓는 거고 그래서 윈이고 신성 델타 테크는 국내 최초 초존도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위인입니다 윈인 전략이 되는거죠 자 배너의 박민수 개인 보러 나올 겁니다 자 자 010 3 1 5 8 8 5 7 5 st 라고 보내주세요 010 3 1 5 8 8 5 7 간단하게 s t 라고 보내주시면 그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됐는데 일부 세력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최근에 두 종목이 다 올라온 겁니다 신성 델타 테크 신상 sd 급등 나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거 제대로 오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갈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압박은 함청 흔들 겁니다 개미를 털어내려고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st 라고 보내주시구요 자 이거는 미공개 정보입니다 박민수가 pb점에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공모 펀드 사모 펀드 영어 펀드 매니저들 조단이 까지 관리하는 거대 세력입니다 에너니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분들 이 거대 세력으로 또 나온 정보입니다 신뢰도는 99.9% 에요 자 st 라고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신성 sd 가 자 다른 거랑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전형적으로 원형 바닥에 완성됐던 두산 로보틱스 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쉬었다가 여기 한 한 달 정도 쉬었어요 내가 6만 7,100원 이었는데 돌파하면서 따블이 났습니다 그죠 신성 sd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쯤 와 있습니다 신성 sd 가 두산 로보틱스도 훨씬 예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잠복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래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이해 되시죠 오래 쉬었던 만큼 터지면 멀리 갑니다 자 신성 sd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흔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흔들고 한번 더 시원하게 할 겁니다 이 시세를 먹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방에서 2차 매수 신호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꼭 귀엽게 되시구요 자 ipo 종목들 제가 좀 비교를 해볼까요 두 종목을 패턴이 나와 있는 종목들 전형적인 두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죠 자 이게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 왼쪽에 자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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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자 왼쪽에 보면 에코 프로 머티가 패턴 1 이구요 애가 패턴 2 입니다 패턴은 수십가지가 있고 원과 투도 변형이 됩니다 몇가지씩 자 그리고 ipo 종목 특징이 뭐죠 보호에서 물량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상 개인 매수 물량 세번째 패시브 머니가 있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가 해당되는데 코스피 이베가 특내 편입이 됐잖아요 그럼 패시브 펀드에서 이 종목을 편입시킬 때 들어온 점이 돈이 패시브 원 입니다 그래서 ipo 종목들은 매매하기 어려운게 먼저 패턴 분석을 먼저 해야 되구요 두번째 자 이 친구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다 몇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pb 점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바로 ipo 종목 세력 기법 입니다 세력 기뻐 이걸 좀 알아야지 여러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성 st 가 두산 로보틱스 랑 흡사한 모습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훨씬 예리하게 올라갔어요 고점을 시원하게 뚫었는데 여기서 자 두산 처럼 이렇게 여기서 한번 쉬고 간 갈 수도 있구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성 st 가 여기서 그냥 뚫고서 조정 안받고 그죠 제가 아무리 뭐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얘가 이 잠복기가 그냥 쉬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빠지게 된다 이 참에서 나간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신성 st 이렇게 그 ipo 종목 대응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성 st 가 최대 주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예 리포트 제가 만들었습니다 비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주 변경 이슈 대형 전략 자료 2번에다가 제가 세력 기법을 넣어놨습니다 ipo 종목 이건 다른 ipo 종목에 90%이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켜서 전략을 다 짠 거에요 자 지금 약간 조정 받을 때 이때 자료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3158 에 8575 아까 st 는 그냥 일 좀 일정이었고 이건 st 하고 r 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신성 st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 급등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어요 여기서 자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에코 프로 까지 매매 사인 다 드리고 지금은 3억 만들기 급등주 드립니다 세 종목 정도 100 에서 왜 프로 짜리 수익률 자 신청 델타테크 같은 스타일의 종목이죠 먼저 들어오시면 이 종목 먼저 3개 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이슈 터지면 이것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st 하고 티를 보내주세요 텔레그람 자 500명한테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라마 만들어졌구요 자 여기서 급등주 먼저 드리니까 받으시고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에코 프로 까지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방에서 제가 아까 신성 st 사인 나온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매수를 했어요 신성 st 보다 한 달 정도 전에 산 건데 12월달에 보면요 신성 델타테크가 3만원대 계속 지지가 되죠 이렇게 이 구간이죠 바닥입니다 완전 두번째 바닥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박스가 뚫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신호 나갔던게 언제냐면 신성 델타테크 12월 14일 입니다 3만 2500원에 들었어요 이 날이죠 3일째 하락하는 날 자 이것도 중장기 종모로 들고 있다가 신성 st 매각한 거랑 같은 날 매각했습니다 매도 했어요 자 이날입니다 21일 날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그래서 18만원의 전략 매도를 걸어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날 두달 정도 됐는데 6배 수익 난거죠 신성 st 가 3배 그 다음에 또 신고가 난 종목 했죠 엔캠 입니다 전해질 관련 기업이죠 2차전지 거래가 안되던 종목이 12월달에 보면 갑자기 170만조가 터지죠 이 날입니다 12월 4일날 지켜보고 있다가 자 이것도 며칠정도 봤어요 그러다 이날 마이너스 나는 날이죠 12월 7일날 엔캠을 7만천원의 매수를 걸어서 체결시켰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21일날 되게 바빴는데 종목 3개 5개 정도 외도 사인을 냈는데 시간강승 다 못 보여드리고요 21일날 이 날이죠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외도람을 해야 되겠죠 자 엔캠을 21일날 35만원의 전략 매도로 가서 체결시켰습니다 이것도 5배 수익 난 거죠 자 엔캠 5배 신성 st 3배 신성 델타테크 6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얼추 잡아도 천 프로가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주에도 이 3종목이 추가 매수가 나갈 수도 있고 신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아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신 다음에 본인의 보유 종목 쪽에 한두 개 정도 가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에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방 입장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리포트인가 삼성에서 미래사업계획단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m&a 한다고 올해 7년 만에 그 제가 제 인맥들 세력 인맥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모든 삼성 출신 분들이 계셔서 이 친구들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 섹터에 관심이니 좀 알아내 봤구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되죠 기업 밸류업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발표가 됩니다 자 저평가된 pbr 종목들을 땡기겠다는 얘기인데 pbr 여러분 펀은 들어보셨죠 얘는 어닝 실적이고 얘는 북밸류입니다 기업 장부에 기록된 자산들 공장부지 공장건물 공장설비 그 다음에 토지 임야 부동산 일체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청산가치가 0.5가 나오게 되면 따블 0.3 은 3배 0.2 는 5배가 올라 도 된다는 겁니다 pbr 1 이하 종목들 땡기겠다 어떻게 인덱스 만들고 etf 도 만듭니다 펀드 만들고 기간에 여기 당연히 들어오겠죠 근데 1 2아 종목들이 품절 주가 굉장히 많아요 기간 들어온 순간 폭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이 7조로 배팅한다는 얘가 있어요 거기다가 미리 바닥에 있는 종목 사놓으셔야 됩니다 아 삼성 리포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그룹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섹터 3개죠 구간별 대형 전략은 제가 만들었구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ai 로봇 자율주행 섹터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100에서 500% 짜리입니다 수익률 비상장 이건 1000% 짜리에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 구요 자 완벽한 리포트긴 한데 여러분 포트를 위해서 좀 부족하죠 성장 주만으로 그래서 만든 리포트가 자 pbr 리포트 입니다 코리아 밸려 프로그램 관련 저 pbr 핵심 종목 분석 섹터가 내게 적 업종 시가총액 시점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의 품절 주가 들어가 있구요 엘리어트 파덕이 위로 기술적 분석 예상 수익률 탑수리 종목 시청 대비 현금 볼 1위 종목 여기는 같이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로나 이후로 가장 소외됐고 접행과 종목이 많죠 아 배너에 있는 3158 에 8 5 7 5 로 삼성 리포트는 삼성으로 보내주시고 pbr 리포트는 pbr로 보내주세요 두 리포트 종목 발굴의 끝판왕 입니다 꼭 챙기시구요 자 신성 sd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전략 잘 짜야 되요 미리미리 여기서 안 끝난다 그랬습니다 조정 좀 봤구요 이 시세가 남았습니다 6개월을 쉬었던 종목이 요 두산은 두산 오버틱스 한 달씩 따불랐죠 한참 남았습니다 2차 매수 신호 나가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시구요 자료들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st 리포트 있었구요 st 텔레그랍 급등조 3개 드리고 500명 실시간 대응방 그 다음에 자 1번 중장기방 제가 문자 신호 보여 드렸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 에 8 5 7 5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구요 자 자료 같은 거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스팸 문자 확인하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람마 급등조 3개 드리고요 5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이죠 1번은 중장기방 그 다음에 종목 발굴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 감사드리면서 영상을 일찍 업로드 할 겁니다 이제 6시 25분 정도 됐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퇴직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신성 st 종목 자료 꼭 챙기시구요 그 다음에 성장도 들어가 있는 삼성 리포트 그리고 가치주가 들어가 있는 자 pbr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ut 도드로하십시오 도래요 도래요